제 러브앤에잇 앨범을 구매해주는 탑5 서포터들로 선정되신 분들께 특별한 혜택을 드리려고 합니다. 혜택 탑5에 선정되신 분들께 현장에서 제가 직접 찍은 폴라로이드 사진을 제가 선물로 드리고 그리고 탑1이죠. 탑1 탑1 분께는 특별히 다양한 표정이 담긴 깜짝이야. 처음 읽어보면 깜짝 놀랐는데 다양한 표정이 담긴 다양한 표정이 담긴 폴라로이드 세종 3종 세트. 3종 세트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깜짝 놀랐는데 3종 세트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5위부터 발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5위 일본에 사시는 신호치상. 아리가또 고자이마스 아 네 바로 또 이렇게 찍네요. 네 알겠습니다. 네 4위 일본에서 솔로투어 성공 축하해 주시던 2위죠. 일본에 사시는 제이 트루 러브 네 제이 트루 러브 여러분 여러분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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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원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응원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고생해 보내고ulu 네 그리고 대망의 빰빰빰밤빰밤밤 빰빰빰밤빰빰밤빠 빰빰빰빰빰바밤빰 빰빰빰빰 빰빰빰빰 Avatar 1위! 투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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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폰 카운 영원히 청 좋아요 3종 세트죠 lie uhurs Richter Lily Jung 1위! 두둥둥둥 일본에서 제 솔로 데뷔 열렬히 응원해주시는 차키상 아리가또고자이마스 오마리가또고자이마스 네, 이건 어떻게 해야 되죠? 아, 3종 세트죠? 이루어와서 뒤로 해보겠습니다 이루어야되니까 일단 평범하게 하나, 둘, 셋 네 자세를 좀 다리 잡아야 되나요? 자세를 좀 다리 잡아야 되나요? 네 네 자 여러분 어떻게 볼까요? 어떻게 한번 볼까요? 잠깐만요 자세를 조금 이렇게 뜬 약간 이렇게 자세를 이렇게 하게 보겠습니다 누워야되는데 1위 하셨으니까 네 네 열심히 했습니다 정말 네 열심히 했어요 준캐이 열심히 했어요 네, 열심히 했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아무튼 아, 정말 또 열렬히 응원해 차키상 동두야리아토자마스 네 네 예 오케이 요 네